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내부 개혁을 위해 김정호 경영지원 총괄을 영입했는데 더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욕을 했다는 내부 비판이 일자 당시 상황은 물론이고 그동안 있어 왔던 카카오의 방만 경영 상황까지 다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투수로 불려왔는데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카카오는 폭로된 내용을 근거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은 김범수 창업자와 삼성 SDS와 NHN 한 게임에서 함께 몸담으며 30년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두 달 전 김 창업자가 내부 경영 혁신을 부탁하며 영입했는데 지난 15일 꾸린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유일한 사내위원이기도 합니다. 김 총괄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카카오 경영 실태를 폭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 22일 내부 임직원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비속어가 담긴 거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은 해명보다 카카오 경영 실태에 대한 폭로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자신이 카카오에 올 때 김 창업자가 데이터센터와 서울 아레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회의 때 거친 발언에 대해 내부 임원이 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결제나 합의 없이 진행한 점을 지적하다 불거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올린 SNS에서는 보유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내부 임원들과 전쟁 수준의 갈등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회사는 김 총괄의 글에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고 노조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겪고 있었던 경영 폐해가 이 순간에 불출될 문제이기 때문에 준법 감시기구의 상설화, 제도화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면서 좀 더 대기업으로서의 준법 경영, 율경이 가능하도록 카카오는 서울 아레나와 최근 중공안 데이터센터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이번 폭로로 의혹 대상이 더 확대될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